승기씨는 연기대상 끝난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된거 같은데 머리가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땀으로 안 내리는데 크게 땀에 안 내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대로 와야지 하나 이거는 사실 제가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삭발하면서 이후 활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진 측에서 배려로 맞춰준 답안입니다 기가 막히죠? 정말 놀라시네요 지금 기광씨를 비롯해서 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빨리 이렇지라고 지나치게 빠르지 않으니까 많이들 물어보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예 그 아 영불러웠네 철저하게 잘 맞춰놓은 세팅이고요 예 피트타임을 위해서 예 준비하게 오늘 빛을 발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머리는 다 멋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는 영화 안 찍었는데 저는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어? 진짜요? 아니요 네 우선 파이팅 정면보고 파이팅 한번 보실까요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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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